오늘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이 되겠는데요. 이미 서해안과 북부지역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늦은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북부지역에 5에서 15, 남부지역은 5mm 안팎이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지역은 낮 동안에 눈이 강하게 내릴 수 있겠는데요. 최대 15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많은 눈이 예상되는 광주와 영광, 담양 등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고, 또 해안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또 흑산도와 홍두에는 강풍경보로 격상되기도 했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3.5도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도로 아침 기온보다도 더 낮겠고, 내일은 아침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장성 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4도, 광양 3도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도, 진도 5도, 완도 4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지역은 4도에서 5도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6미터로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밤 사이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아멘